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의 기자가 있어? 원장님 이거 다 뭐해요? 이거 오늘 수술인데 수술할 수 있는 지어라는 장비에요 어? 니가쇼? 네, 사람 대학 수술은 가장 최근의 장비고 그 다음에 오늘 중성화 수술이 있어서 그거 장비랑 수행맞는 장비랑 몇몇 후에 몇몇 후에 어깨에 맺힐까요? 이거 엄청 좋으세요 아니요 진짜 원장님 몇개 들고 오는 줄 알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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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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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들이랑 같이 있었어 루카모 형이 하하하하하 하하하에 하하하하 수영아 아! 그렇다! 맞죠? 아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모을 도저야. 덩치가 커서 땅은 아니죠. 그런데 땅이 저러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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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! 뭐야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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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!